OOHOHOHO, OOHOHOHOHO 대략 강원씩 바이러 올리품 공원에서 조금 뛰어 열리는 곳 따른 알고 있지 상연은 하지 기본은 정당 최초 강원들을 위한 법 없은 도 good 결정하여 최초로 전부 강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데 얼마나 재밌을까 당원들이랑 다같이 블루 맥고사지 찍는거 너무 기대된 민주당 사관도 있다는데 저기 가면 전백북연님들이랑 만날수있다구 당원들이 기재는 옛날 민주당 불꽃들도 난 이번에 가면 민주당 굿즈는 꼭 사고밀거야 뒤져지 않고 베끼는거 어쩌고 싶은게 너무 많아 우리 다같이 새로 뽑힐 당대표 대편지도 쓰자 대결 우체통에 이렇게 슛 하고 넣어야지 당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커뮤니티대에 만나요 히히히에 만나요 히히 대결 우체통에 이렇게 슛 하고 넣어야지 당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커뮤니티대에 만나요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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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